오늘 소세지 사내는 거 다들 잊지 않았지? 이날만 기대해서 매일 용돈만 모아서 선물만 샀다니까 나는 케이크 만드는 법 계속 연습해왔어 나는 풍선 보는 맛 일단은 토토가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웠으니까 토토가 케이크 만들고 우리는 여기를 꾸미자 먼저 내가 여기 밤에 가서 케이크를 만들어놨지 이 케이크도 꽤 크네 크림은 소세지도 한 생크림을 좋아하니까 이거를 발라줘야겠어 쑥쑥쑥쑥 쑥쑥쑥쑥쑥 골고루 쑥쑥쑥 됐다 이제 케이크를 꾸며볼까 케이크를 이제 옮기고 초도 붙여놔야 되니까 여기 소세지 여기 소세지가 멋짐 있네 오늘의 주인공 소세지 여기에다가 가위들 여기도 붙여주면 됐어 음 소세지는 두 살이니까 초도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됐다 됐다 케이크는 완성 다른 친구들은 잘 어울려나 우리 그러면 한번 파티용품을 써볼까 나는 이걸 써봐야지 오 오 그러면은 나는 나는 이걸 단추 오 이거 완전 막 재밌는데 토토야 너도 왔었어 이 립은 한 개 남은 거야 왜 지금 불렀어 그래도 이것도 예쁘게 갑자기 토토가 여덟어 변했네 이제 이제부터 좀 빨리 이제 마지막 큰 산 여기다 헬티바이스 애초유 패스트 타임 이제 각자 준비한 선물들을 한 번 넣어보자 이제 소세지가 오는 것만 기다리면 돼 이제 여기다가 소세지 이름만 쓰면 누가 반기 꼈어 소시 생축 소세지 생일 축하해 풀까 풀까 뭐지 얘들아 안 보여 어어 갑자기 좀 무거워지는데 이게 뭐지 무서워 얘 어제 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꼬리 쏘쌀지 생일 축하합니다 먼저 소원부터 얘들아 나 감동했어 3회부터 열어보자고 한번 열어볼까 코팅이 엄청 잘된다는 소원인 5리터 손코팅 필름 나도 뭐 구했던 필름이야 나 진짜 이거 좋아하는데 그리고 니 편의점 앞에도 묶고 해놓은 엄청난 새우가다 지금도 구하기 힘들다는 핑크색 토기 그것도 핀이야 고마워 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무서운 이야기만 담긴 책 얘들아 날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다음 생일 때도 부탁할게 오늘은 생일 축하 파티를 해봤어요 재미있었나요? 혹시 오늘이 생일이 분이 있다면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수지 분들께 생일 축하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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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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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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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